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당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몇 분이 글을 많이 올려놓으셨네요. 이번에도 아마 국민의힘이 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가 많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마 당대표 경선을 위탁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이제 평화시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선거관리가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2021년 또 6월인가 이준석이 당대표에 선출될 때도 보면 모바일 투표 ARS 투표 국민 여론조사가 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1년도도 다 선관위 위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2021년도에 선관위 위탁할 때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당명으로 그렇게 공천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얼추 절반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진행되는데 국힘당이 그거를 이제 선관위에 또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정신들이 정말 있는지 나라를 어떻게 할 걸 생각하는지 참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책임당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많은 그런 항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오해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통진당의 당내 부정선거 이게 이제 시발이 돼가지고 투표지 분류기가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 도입되고 선거를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공직선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습니까 공직선거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황교안과 이낙연이 맞붙었던 종로구 같은 경우는 황교안이 받은 사전 득표수의 45%를 훔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위해서 황교안 외에 군소정당 후보의 표도 다 45%를 빼앗아가지고 이낙연과 함께 더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 요청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종로구의 삼청동에서 이낙연이 몇 표를 공짜로 먹었는지 황교안이 몇 표로 여러분들 표를 빼앗겼는지 삼청동 청원효자동 종로1가 종로2가 다 여러분들 계산해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는 수준가이 된 거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숫자를 만든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들은 범죄를 숨겨야 되니까 이준석이는 정치를 더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외칠 수도 있어요 하태경이는 여러분들 절대 선거 부정 없다고 외칠 수도 있고 사성장군인가 하는 육사 출신의 한기호 전 사무총장도 선거 문제 없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공병호란 사람은 60대 초반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야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정치 권력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사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 3년 동안 왜 그 문제를 여러분 파고들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니까 파고들은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자기가 낯서 잘하는데 살고 있는 백성들이 다 불쌍하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런 선거를 도덕질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정치하는 인간들 가운데 지금 여당에 있는 인간들이 이게 체제를 궁극적으로 바꿔가지고 국민들을 노예로 완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냥 잊고 또 거짓을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 사람은 없고 그냥 조선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잃어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없는지 지금 도덕놈들 나와가 한 3주 정도 됐는데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 이 나라는 완전히 그냥 맛이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참전권이 어떻게 도덕질을 맞았는지 자기가 참전권을 도덕질을 맞으면 다음에 어떤 운명에 잘한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재산이고 나발이고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뭐죠 예상 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건데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게 되면 재산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는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의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아침에 이름 읽는 신문마다 가짜들이 다 큰소리치고 뭡니까 협조를 해 주겠니 안 해 주겠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뭡니까 구청장 선거 조작해 가지고 교육감 선거 이름 다 조작을 해가 이제 뭡니까 자파 교육감들이 이번에 8명도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다 입을 다물고 다 뭡니까 먼산보도시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음에 그 업보를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선거 하나 이름 제대로 못 지켜 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여러분들 완전히 노예화된 나라를 물려주기는 그런 이런 동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지금 당내 경선을 가지고 경선 방법을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큰 이변이 없으면 김기현 씨가 무난하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내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들 다 손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또 뭡니까 선관위한테 위탁관리를 하겠다 야 이건 나는 정말 참 대한민국 사람은 없고 그냥 조선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조선 창상조선이 그냥 뭡니까 지금 이 땅 사람들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주권을 뭡니까 전산조작범들이 다 가져가 가지고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그냥 만들어내는데 그게 침묵하고 그걸 뻔히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방송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열 낼 필요는 없는데 참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는 제가 관직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지만 일단 사심이 없지 않습니까 사심이 사심이 없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관이나 이러면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다 사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를 더해야 되니까 이번에 국힘당에 그냥 선관위에 위탁하면 국힘당의 일부 세력들이 요구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만들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입니까 지난번 대선후보 여름 만들 때도 2차 컷오프에서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밀어낼 때도 그거 뭡니까 득표수를 그냥 세 명만 보고 다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하는데 네가 매표 바다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이러니 조선사람으로 천상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란 사람이 그냥 과분한 겁니다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쨌든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선관위에 위탁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 자체가 뭡니까 벌써 다음에 불공정 시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을 한다 이런 시중에 그런 분노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이야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 너희도 집에 들어가면 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정진성 씩만 하더라도 지금 60년생이니까 딸이 시집을 일찍 갔으면 손자 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은 손자를 얻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페이스북에 올랐지 않습니까 다들 좀 인생 제대로 삽시다 한 번 살다 가는데 한 번 더 하면 뭐하고 덜 하면 어떻냐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당내 경선을 조작을 하면 영원히 더 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이야기 요지는 참 좀 이렇게 날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아직 공직선거까지는 그렇게 힘이 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경선은 제대로 하자 이야기죠 모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려면 선관위 위탁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선관위 위탁하면 절대 안 된다 이야기죠 선관위 위탁해서 모바일 투표하면 다 만든다는 겁니다 전부는 그래서 이준석이 만들어진 법니까 당대표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당대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렬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고 다니기 때문에 당대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국민들이 다 죽은 겁니다 배만 부르다고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마 선관위 위탁관리를 할 모양이죠 에휴 인간들 참 정말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뭐 양쪽이 다 뭐죠 선관위에 코가 끼어가지고 그러나 그쪽은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은 그쪽하고 아주 그 동네 사람들하고 유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죠 체제를 뒤엎는데 선거 부정을 활용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 교육감 선거에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 패배할 수 있는데 8명을 그렇게 해서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국민이 다 죽은 거예요 신민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뭐 나중에 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냥 망조가 들 수밖에 없겠죠 선거 하나 이름 못 지키는 나라가 뭘 잘 살겠습니까 선거 하나 이름 제대로 유지를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잘 산다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